어느 마을에 비단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비단장수가 비단을 팔기 위해 어느 양반 집에 들렀다가 절세 미녀를 보게 됐는데 그 여인은 대감집 딸로 일찍이 청상과부가 되어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단장수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워낙 커서 비단장수는 지켜만 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주변을 서성이던 어느 날 그 집에는 부인을 어릴 때부터 키워온 유모가 있고 그 유모에겐 박색이라 시집을 못 가고 있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 비단장수에게 부인을 범할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비단장수는 우선 비단 여러 피를 들고 유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모에게 비단을 주며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모는 비단 선물 공세는 물론 골칫거리였던 딸과 혼인까지 한다니 행제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단장수는 양반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비단장수는 이후에도 유모에게 수시로 비단 선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모는 비단을 팔아 가락지 등을 사며 호사를 누렸고 점점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모는 비단장수에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비단장수는 혼인한 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 부인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모가 비단장수에게 그 연유를 따져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딸과 결혼한 것이었다고 실토를 하지 뭡니까? 그러면서 비단은 얼마든지 줄터이니 자신이 부인과 정을 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유모는 펄쩍 뛰었지만 비단장수는 많은 비단을 들이밀며 계속 부탁했습니다. 결국 이미 돈맛을 본 유모는 딱 한 번이라는 약속과 함께 비단장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부인의 식구들이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떠났고 부인만 혼자 남게 됐습니다. 유모는 부인에게 밤에 혼자 자기 무서울 테니 같이 자자고 했고 부인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밤이 깊었고 부인은 유모와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유모가 이불에서 나와 슬그머니 방을 나갔고 그 자리에 비단장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단장수는 부인과 정을 통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날 이후 수시로 부인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장수가 부인의 방에서 나오는 걸 다른 하인이 발견했고 즉각 부인의 친정아버지인 대감에게 고했습니다. 대감은 큰 충격에 빠졌고 비단장수가 매일 밤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나면 집안 망시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감은 소문이 안 나도록 최대한 조용히 응징할 방법을 궁리했고 궁리 끝에 하인들에게 담 밑에 구덩이를 깊게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비단장수는 담을 넘어 들어오려고 했고 담을 넘다가 대감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인들이 몰려들어 구덩이를 바로 메워버렸고 비단장수는 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디어 비단장수를 도운 유모와 딸도 끌려나와 죽임을 당했고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대감이 바라던 대로 비단장수와 부인의 일은 소문나지 않았고 대감집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